안녕하세요 루크미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난 영상에서 다뤘던 쇼레인지 기능과 함께 쓰면 좋을 컴프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컴프툴이 어디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컴프툴이 어디에 있냐면 바로 여기 항목에 있는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단축키 지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쓰려면 이렇게 일일이 가져가서 이렇게 클릭을 이렇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평상시에 이런 프로젝트 창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찾아 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클릭했는데 혹시 이렇게 메뉴가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는 분들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다뤘거든요 팝업 툴박스 온 라이트 클릭이라고 하는 영상 꼭 참고해서 보시길 추천드리고요 그래서 단축키 지정이 안 되어 있고 이렇게 툴박스를 찾아 들어가야 되니까 좀 불편하죠 그래서 저는 임의로 단축키 지정을 했거든요 일단은 에디트 항목에서 키 커맨드를 들어가면 툴 항목에서 밑에 보시면 컴프툴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원래 단축키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저는 5로 지정으로 했거든요 원래 5번이 다른 걸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보통 제 기억으로는 줌 툴이었나 하여튼 5번이 다른 걸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는 그냥 그 5번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컴프툴 더 자주 쓰는 컴프툴을 5번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 키 커맨드로 단축키 지정하는 것도 지난 영상에서 한번 다뤘으니까 이것도 낯설다 하는 분들은 꼭 그 영상을 한번 꼭 한번 보고 이 영상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보겠습니다 컴프툴로 바꾸고 쇼레인지에 관련된 건 지난 영상에서 다뤘는데요 뭐냐 이제 오디오 녹음을 할 때 뭐 미니 녹음도 물론 쓸 수 있지만 주로 오디오 녹음 때 더 유용하게 쓸 수 있죠 오디오 녹음을 이렇게 해 놓은 상태에서 레인이 이렇게 펼쳐지게 돼 있죠 그래서 여러 번 반복해서 녹음 하다 보면은 끊어서 가기도 하고 뭐 조금 아쉬운 부분은 덧붙여서 녹음도 하고 여러 개를 불러가지고 야 어떤 게 더 나을까 하면서 골라서 쓰기도 하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럴 때 레인을 펼쳐서 녹음을 하기 때문에 한 트랙 안에서 레인을 펼쳐가면서 녹음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샘플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작업했던 거 하나 열어 놨는데 좀 많이 녹음을 하다 보면 뭐 레인이 열 트랙도 넘어가고 그래요 열 레인이 넘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뭐 한 세 레인 정도로 지금 제가 흐트려 놨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한번 볼 텐데요 이럴 때 레인이 많이 펼쳐지다 보면 또 녹음된 소스가 많이 펼쳐지다 보면은 어떤 걸 살려야 되고 어떤 걸 들어보고 어떤 건 지우면 되고 이런 거 골라야 될 그런 상황들이 생기죠 그럴 때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툴입니다 그럼 바로 한번 보겠습니다 화살표인 경우에는 그저 이렇게 파형을 클릭하고 선택하고 이 영역을 늘렸다 줄였다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여기 들어볼까 하면서 이렇게 활성화가 되죠 밑에가 가리고 있으면 비활성화 돼서 이게 소리가 나오고요 이런 식인데 이걸 예전에는 아주 오래전에는 이런 방식으로 했어야 돼요 수동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돼요 이렇게 막 이렇게 해서 들어보고 아 요거 아니네 여기 들어볼까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는 이거를 좀 더 빠르게 빠르게 할 수 있죠 바로 컴퓨터입니다 바로 볼게요 전 단축키 5번 지정했으니까 컴퓨터를 바꾸면 지금 커서 보시면 알겠지만 손가락을 하나 이렇게 펼치고 있는 것 같은 손 모양으로 바뀌었죠 그럼 뭐냐 보통 우리가 이벤트에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면 요기 밑에 요렇게 조그마한 점이 생겨 있어요 이게 큐베이스 식스였나 식스 세븐 한 이쯤부터 생긴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런 기능들이 어쨌든 컴퓨터이 그때부터 있긴 했습니다 근데 많이들 뭐 잘 안 쓰시거나 아니면 그때는 기능이 살짝 빈약하긴 했는데 지금 10.5가 되면서 아주 기능이 막강해졌어요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버튼과 좀 관련이 있어요 요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요렇게 활성화 돼요 요거 요렇게 버튼 클릭하면 활성화 돼요 이거는 컴퓨터가 상관없이 그냥 요렇게 요렇게 되죠 네 일반 화살표 그러니까 포인터 그러니까 화살표일 때도 요렇게 갖다 대면 요렇게 바뀌어요 이게 이제 컴퓨터인데 이걸 단축키로 제어하는 거죠 뭐 어떻게 되냐 이렇게 단지 선택만 하는게 아니라 뭐냐 내가 살리고 싶은 영역이 있을 때 예를 들어 이것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이 부분만 예를 들을 때 드래그를 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드래그를 컴퓨터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 드래그를 요렇게 하시면 하늘색 모양처럼 요렇게 뭔가 영역이 설정되는 거 같고 놔 볼게요 딱 놓으면 내가 원하는 부분이 딱 자동으로 끊어져요 이렇게 이벤트가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해볼게요 비활성화 되어있죠 지금 요게 활성화 되어있고 근데 나는 이거보단 이게 더 나으니까 난 이거 쓰고 싶어 그러면은 이걸로 바꿔야겠죠 그럴 때 드래그를 해보겠습니다 드래그를 요렇게 쫙 해보면 요렇게 바뀝니다 요게 활성화 되면서 이게 딱 끊어져요 근데 혹시 조금 이렇게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여기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끊어지기만 하면 조금 불편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붙일 수도 있어요 볼게요 이거를 아 이거 잘못 끊었는데 다 붙이고 싶은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이 부분에 영역을 전부 전부 해서 놔 볼게요 다시 붙었습니다 이런식으로 쓸 수 있는게 바로 컴퓨터 이에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부분을 선택해 가지고 열어 볼 수도 있구요 이런식으로 열어 볼 수도 있구요 이렇게 뭐 이렇게 클릭하면 살 수도 있고 야 부분만 듣고 싶다 그러면은 요 부분만 살리고 싶은데 난 쓰고 싶은데 자를 수 있구요 이미 잘라졌다 잘라지면 아우 너무 잘라졌는데 여기 야 못 붙이냐 붙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클릭하면 붙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잘라진 요 부분을 볼게요 요 부분을 이렇게 갖다 대시면 이거는 사실 화살표일 경우 컴퓨터일 경우 똑같은데요 영역을 조정을 할 수 있어요 잘라진 영역을 조정할 수 있죠 이건 사실 컴퓨터 상황에서도 되고 그냥 화살표에서도 됩니다 영역을 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잘라진 영역을 얼마든지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도 아 야 여기 잘라면 안되는데 왜 이렇게 됐냐 조정 되죠 굉장히 유용하고 막강한 기능입니다 어 쇼어레인지를 쓰면서 이 컴퓨터를 꼭 여러분들이 알고 같이 써주셔야지만 어 이 쇼어레인지를 200% 더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은 요렇게 뭐 예전 샘플이지만 들어보면요 보컬만 솔로로 지금 놨구요 이거 문제 문제죠 이거 이거 쓰면 안되겠죠 아 그러면 이거 써야겠다 그러면은 컴퓨터를 놓고 선택을 딱 하시면 살려졌죠 그럼 들어볼게요 그러면 너의 가시과 위 손이 가 요것도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니까 아 조금 이상한거 같은데 요것도 알만한거 같은데 요거 살려볼게요 클릭해볼게요 일단은 클릭해보고요 그러면 과위 손이 가 그래도 이게 이거보다는 이게 낫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어 욕을 살리고 욕을 이제 없애버리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물론 이제 이런 어떤 파형들을 정리하고 할 때 나중에 어 오디오 그 어드밴스드 항목에서 뭐 딜리트 오버랩스 그러니까 겹쳐진 부분을 일괄적으로 지우고 뭐 이런 항목도 있어요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룰텐데요 어 근데 그거는 일괄적으로 해버리기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꼼꼼하게 체크 못하고 지워져버리고 이럴 수 있으니까 임의로 하나씩 지워나가거나 그러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럴 때 화살표로 바꾸고 이렇게 선택하면 되겠죠 화살표를 안 바꾸면 다시 이렇게 열려버려요 그러니까 화살표를 꼭 바꿔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 그냥 컴프 툴일 때 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세 가지 키를 함께 해서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컨트롤 그러니까 맥에서는 커맨드구요 윈도우에서 컨트롤이 되죠 컨트롤 누른 다음에 클릭 그 다음에 알트 누른 다음에 클릭 쉬프트 누른 다음에 클릭 이 세 가지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쉬프트부터 한번 볼게요 쉬프트 누르면 아무 변화가 없어요 아무 변화 없죠 근데 클릭을 하면 클릭을 하면 파형을 선택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화살표일 때처럼 쓸 수 있어요 컴프 트림에도 불구하고 컴프 트림에도 화살표처럼 급하형 선택할 때 이를테면 다시 놓고 이거나 선택할래 이거 선택할래 다시 말씀드리면 쉬프트 안 누르고 클릭하면 열립니다 이렇게 활성화로 바뀌어 버려요 근데 쉬프트를 누른 채로 클릭하면 이거 어 나 이거 필요 없어 delete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어 delete 이렇게 해나갈 수 있는 게 쉬프트 누른 다음에 클릭을 하시면 되구요 그 다음에 alt 누른 다음에 클릭 한번 해볼게요 alt 누른 다음에 클릭은 이거는 컴프트리 아닐 때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화살표일 때나 컴프트리일 때나 똑같지만 뭐냐면 눈치 뭐 바로 딱 보이죠 가위 같은 거죠 내가 임의로 자르고 싶을 때 그냥 내가 임의로 나 여기 자를래 그러면 이렇게 그냥 임의로 자르고 싶을 때 그럴 때는 alt 그러니까 맥에선 옵션인데요 alt 누르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 커맨드 그러니까 맥에선 커맨드 윈도우에선 컨트롤 이거 누르면 스피커 모양처럼 바뀌어요 이건 뭐냐면 스크럽 이라고 보통은 이제 쉽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뭐냐면 커맨드 또는 컨트롤을 누르고 클릭을 했을 때 그 부분만 들어볼 수 있어요 이렇게 들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구요 예전에 이제 큐베이스를 쓰셨던 분은 커맨드 또는 컨트롤 누르고 했으면 예를 들면 이렇게 수직 화살표에서 이렇게 수직 이동할 때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 커맨드나 또는 컨트롤 누르고 이동을 많이 했거든요 아 난 그대로 곧이 곧대로 내리고 싶은데 이거 이거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럴 때 있죠 그럴 때는 먼저 눌러버리면 스크럽을 해버려요 이렇게 컨트롤이나 커맨드를 먼저 누르면 스크럽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내려서 움직인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이나 커맨드를 누르세요 그러면 방금 내가 위치했던 거를 그대로 수직적으로 그 위치를 그대로 잡고 스냅이나 이런거 상관없이 그대로 잡고 내릴 수 있습니다 이동할 수 있어요 이런게 바로 여러분들이 커맨드 컨트롤 또는 옵션 알트 또는 쉬프트 이런거와 함께 쓸 수 있는 것들이군요 요것도 잘 알고 계시면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에요 지금 좀 빠르게 설명하느라고 좀 복잡하게 넘어갔는데 정리하자면 쉬프트 누른채로 클릭하시면 컴퓨트일 때 쉬프트 누른채로 클릭하시면 그 파형을 이벤트를 선택하게 되는 거구요 컨트롤이나 커맨드를 누르면 스크럽 그러니까 들어보는 거에요 미리 듣기 근데 고지곳대로 수직이동을 하고 싶다 그럴 때는 컴퓨터로 두면 안되구요 화살표로 바꾸신 다음에 움직인 다음에 컨트롤이나 커맨드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대로 수직이동을 하게 돼요 요런 이제 기능이 있으니까 잘 기억하셔서 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정도 정리가 끝났다 그러면은 아까처럼 필요없는 것들 지우고 그 다음에 요런 부분들 조각적으로 나있지만 그대로 쓸 거야 그러면 아까 컴퓨터 상황에서 그대로 놓고 한번 요렇게 탁 해주시면 그대로 파형이 붙었죠 붙었으니까 문제없고 이 뒷부분에 요거 여분 필요없다 이렇게 지워주시구요 그 다음에 연결접점 지난 영상에서도 다뤘었지만 지난 영상에서도 크로스페이드 얘기했었죠 크로스페이드도 오토 크로스페이드 뭐 요런 기능도 있는데 요거 크로스페이드는 나중에 따로 한번 요것만 크로스페이드나 페이드 세팅만 따로 한번 얘기를 드릴 거에요 그니까 그거는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일단은 요렇게 크로스페이드 해놓고 그 다음에 X 단축키 X 얘기했었죠 단축키 X 크로스페이드 해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 영역도 잘 들어보고 잘 맞는지 영역 부분 잘 찾구요 이렇게 챙겨주고 크로스페이드 해주고 여기도 약간 겹치는 부분 살짝 누고 두고 오디오 편집은 풀 글루이니까 풀 이런거 안씁니다 전부 요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도 들어볼게요 그러면 위에 위에 그러면 이렇게 들어보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컴퓨트를 썼어요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은 요거를 줄여서 또는 잘라버리던가 그렇게 가능하죠 여러분들이 응용하셨으면 되구요 아 컴퓨트에서 요렇게 두개 선택해가지고 크로스페이드 그러면은 여기 이렇게 크로스페이드가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다 편집하셨다 그러면은 여기서 요렇게 들어가셔서 요기 쇼레인을 꺼주시면 한 트랙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 더 열을때 이런 식으로 이제 쓰실 수 있게 됩니다 레슨용으로 일단 해놓은 거라서 지금 이제 소리나 뭐 이펙팅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대강 해놓은 상황이구요 그 다음에 좀 오디오 편집이나 이런걸 좀 원활하게 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오토메이션이나 아니면 이렇게 개인 그러니까 이런 오디오 파형들도 약간 이렇게 다 보정을 하게 되거든요 오토메이션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일단 대강 쇼레인지와 컴퓨트 설명을 위해서 요렇게 이제 보여드린 거니까 요거 여러분들이 잘 익혀가지고 유용하게 쓰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쇼레인지에 대한 고급 기능들과 크로스페이드와 페이드 세팅은 나중에 따로 한번씩 또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혹시 영상 올라오면 또 참고해 주시고요 키 커맨즈 하는 법과 팝업 툴박스 온 라이트 클릭에 관련된 건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구요 영상이 좀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클릭 많이 부탁드리구요 다음 영상에서 또 유용한 꿀팁까지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미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루크미지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